항상 여러분들 임진왜란 당시도 그랬고 6.25전쟁도 그렇고 우리가 국난을 당할 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세상 변화를 읽고 준비를 하거나 대비를 하는 것이 참 여러분들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갓 여러분들 밥술 뜨고 살 수 있을 만큼 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빚은 아주 많은 나라니까 아껴 쓰고 절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수지로 치고 되면 어디 약한 부분이 없는지 구석구석 골라가지고 야무지게 여러분들 수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쟁할 때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명 손실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평사병들 여러분들 완전 군장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진짜 제대로 쓰는 거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러분들 살상 사망자 수가 적은 것은 평소에 훈련도 많이 했겠지만 장비들이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우리 군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인건비로 다 나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짜전거죠. 그 시가전을 벌려도. 항상 대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비를 했지만 이번에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분들 씻을 수 없는 오욕인 10월 7일 그렇게 엄청난 인명 살상이 발생할 정도로 허점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나라가 항상 뭐죠. 늘 허둥지둥하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나는 거의 안 보입니다. 법관을 믿겠습니까. 검사를 믿겠습니까.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법무장관을 믿겠습니까. 국회의원을 믿겠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을 믿겠습니까. 제 눈에는 그냥 다 세금 도둑 놈들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세금 도둑이란 것은 세금을 빼먹은 것이 아니고 세금을 먹고 살면 그 자리에서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야기입니다. 항상 허둥지둥하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요소수 여러분들 사태로 그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이번에 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대충은 짐작했지만 중국을 잘 아는 한 기자분이 상시하게 썼네요. 이번 사태의 배경을. 이미 뭡니까. 경고가 온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3월 5일 날 리근창 총리가 전인대 의회에 보고한 2023년 정부 업무 보고를 다시 보면 이번에 요소수 사태의 답이 거기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들 어느 부서에서 전인대에서 발표된 이런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대비책을 세워놓은 데가 있겠습니까. 나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마스가 수만 발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때린 거 아닙니까. 로켓표라는 미사일을 가지고. 그중에서 아여듬이라는 여러분들 요격 방어시스템이 90%는 잡아낸 거 아닙니까. 북한의 장사푸가 여러분 서울을 때리게 되면 한 1시간 되면 초토화가 될 겁니다. 몇 발이나 이런 대한민국 방어망이 잡아내겠습니까.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국난을 당할 때는 그냥 그냥 오지게 당하지 대비한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천수답입니다. 비가 오면 그냥 허겁지겁 여러분들 다 준비하고 또 없으면 그냥 다 여러분들 그냥 끝나는 것이고 항상 그 모양인 겁니다. 천수답식 국가경영인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엑스포 여러분들 준비하는 과정 내 눈에는 그냥 천수답입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나 부산시장이 특별히 무능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허겁지겁 매살하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성과는 성과대로 없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중국이 추진할 주요 산업정책 방향 세 개를 제시했는데 발전과 안전의 병행이다. 산업정책을 딸 때 국가 안전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자원 무기화를 하겠다는 것이 이미 3월 달에 정부 정책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중국은 작년 초에 중국 히토료 그룹이라는 국유기업을 발족시켰고 중국 알루미늄 중국 우광 간제우 히토료 등 기존 3개 자원 개발에 쌓여서 히토료 부분만을 떼내어 만들었다. 수출입 분야 정부 개입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요소수 인산암모늄 등 국가 안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수출 통관을 막는다. 갈륨 마그네슘 허경 등에서 확인되는 일이다. 자원 무기화가 이미 3월 달에 공식화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습니다. 3개 정책 방향의 핵심은 산업과 안보의 결합이고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정부가 나서 수출을 통제하고 공급망을 새로 짜고 개발 자원을 몰아주고 전시경제처럼 운영하겠다. 이미 이미 여러분들 3월 달에 전인대회의에서 공식안건으로 다 채택되고 보고가 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자분 항구덕 차이나랩 선임기자 말씀이 참 빼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다. 우리는 늘 너무 안일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여야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겠다고 만든 경제안보공급망지원법을 정쟁으로 미루고 미루더니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지난 8일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그러니 전쟁하듯 달려드는 중국의 산업정계에 여지없이 또 당한다. 산업 중국의 산업에만 당하겠습니까 중국이 한국을 먹기 위해서 한국의 지식인과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구호삼는 그런 소위 초한전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겠으면 아무도 여러분들 뭡니까 대비책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비책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잘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지만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들과 가운데서 내 눈에는 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판이란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기자는 여러분들 아주 절제해 가지고 우리는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항상 안일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책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일을 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치아입니다. 그때는 산업정책도 짜고 해 가지고 국가가 여러분들 장기계획을 갖고 노력했고 그 전후는 뭡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지금처럼 나라가 어떻습니까 12월 13일 날 1,400명 정도가 용산 대통령 진리를 부근해서 삭발시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을 가지고 여러분들 밥을 먹여줬더만 온통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국민들이 3년 6개월 이상 동안 뭡니까 선거 좀 공정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느 놈 한 놈 여러분들 국민들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놈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입 그냥 닥치고 너희는 떠들어라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무슨 뭡니까 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낸 사람들이 선거 좀 제대로 공정하게 해라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에 고쳐주라 해도 한 놈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판인 거죠. 국민들이 무슨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먹여 살라는 것도 아니고 세금 먹고 사는 놈들이 좀 일 좀 제대로 하라.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탄핵을 당해도 싼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 그냥 믿을 데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국민하고 공직자라는 것이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서 너희한테 봉급을 주면 너희는 국가기관이 만들어진 그 기관에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뭡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지도 떠들어라 떠들어라 울어라 짓어라 울어라 짓어라 이 정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 돼지개로 보는 겁니다. 돼지개들이 떠듭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이 이름들 이게 치의님이 딱 한 분이 글을 남겼네. 그냥 정치권의 나태와 한심함에 경제만 피곤해집니다. 이시조선에서도 항상 정치권이 무능해가 병자호란 임진왜란 별별 여러분들 난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당하면 바보랄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천친 거죠. 결국 중국이 한국을 안 먹겠습니까 중국의 여러분들 그 여론조작 댓글 조작에 대해서도 그 많은 문제가 됐지만 댓글 이름 실명제라든지 그런 아주 간단한 조치도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자기 나라의 정체를 지키는데 어떤 것도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아주 다루기 쉬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들 실명제 댓글 실명제라든지 이런 걸 실시해 가지고 중국의 여러분 댓글 부대가 여론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마다 문제가 되잖아요. 국가의 어느 부서에서 여러분들 국가를 존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어디서 합니까 나는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폼만 재는 겁니다. 폼만. 부산 가서 떡볶이 먹고 이러면 이렇게 폼만 다 재는 겁니다. 마치 노력하는 뜻이 마치 일을 열심히 하는 뜻이 어떻게 이러면 섭성이 이렇게 나쁜지 민족의 섭성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악랄하게 질기게 여러분들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한동훈 씨가 이민청을 만드는데 그거는 또 제대로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민청이라는 것을 만들면 이민 숫자를 채워야 여러분들 조직이 존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이민 숫자를 처리해서 이민자 수를 늘리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론이 어떻게 행성되겠습니까 저출산에 대응해서 이민자 수를 더 늘려야 된다. 그 한족을 많이 안 늘리겠습니까 그래서 먹히겠죠 나중에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이름 옆에서 붙어 있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야무지게 안 하면 그냥 바로 골로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름 수십억 여러분들 무슬림 속에 갇혀 살지만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이렇게 말해서 여친 1년 2년 3년 1년 3년 fast